반응이 센 cbc 뉴스 함께하시죠 현지시간 3회 삼성전자는 영국 런던의 브랜드 쇼케이스 삼성 킹스크로스를 개관했습니다 삼성 킹스크로스가 위치한 영국 런던 북부 킹스크로스 지역은 과거 산업혁명 시기에 교통과 산업의 중심지였는데 현재는 아티스트들이 모여있는 새로운 문화 명소이자 글로벌 IT 기업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테크허브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삼성 킹스크로스는 킹스크로스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콜드롭스 야드 쇼핑몰 최상층의 1858제곱미터 규모로 자리 잡았습니다 콜드롭스 야드는 예전 석탄을 화물열차에 옮겨 싣던 장소를 유명 건축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웍이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북런던 최대의 쇼핑단지입니다 삼성 킹스크로스는 혁신적인 IT 기술과 제품이 런던의 문화 예술과 어우러진 디지털 놀이터로 때로는 패션쇼 무대, 쿠킹쇼, 콘서트홀 등으로 변신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패션, 요리, 음악, 미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IT 제품 서비스가 융합된 마케팅 활동을 펼쳐 고객들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삼성 킹스크로스는 기존 가전 매장과 달리 갤럭시 스마트폰, 8K QLED TV, 비스포크 냉장고와 같은 삼성의 대표 제품들이 갤러리, 카페, 오피스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고객들은 서로 연결된 제품으로 더욱 편리해지는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 설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